아우, 왜 안 돼? 왜 안 돼? 아우, 왜 안 돼? 아우, 왜 안 돼? 아우, 왜 안 돼? 라운드 1 라운드 1 화이트 오케이, 고! 갑자기 밤 좀 됐어요 야 야 야 야 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보았나? 아, 속살하다. 안 보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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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! 아무 말이나 계속 해 봐 아, 들리세요? 암수하우스는 잘생겼다 계속해 봐 안 돼 아니면 암수하우스는 못생겼다 들리세요? 어 계속 들리세요 테스트하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계속 말해봐 암 쏘았으면 존나 못생겼다 암 쏘았으면 쓰드라님 질겜 했습니다 에마제 아저씨 말씀은 잘 들리나요? 아 근데 쓰드라님 덕분에 늦게까지 게임 재밌겠어요 이 정도면 됐다 밸런스 맞네 자 겜보 가봅시다 겜보는 개풀 아 겜보 가면 또 내가 내 밥이 또 등장해야 돼 아 카드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죽인다 다음은 산이요 무릎무릎이로다 죽었는데? 암살 존나 못해 암살 존나 못해 아유 얼마나 날로먹을려고 와 보거망나 자 이겨봅시다 자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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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ퟬ어져 아 왜? 아아 아이씨 마리아 아이씨 마리아 아 무서워 내 바비 출동해야되나 아 릴리 개사기네 아 아 암소아 내 마음이 안타깝다 분리수거 자 밀어붙이고 있는 암소아 아이씨 좋아요 오오 자본하다 자본하다 차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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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에이씨가 되네 안간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이씨 젠틀한 성령님 별풍성 오신게 감사합니다 오 젠틀한 성령님 별풍성 오신게 감사합니다 오 젠틀한 성령님 별풍성 오신게 감사합니다 뼈장국 반그릇 뼈장국 반그릇 자 여기서 역전 어? 나 진작에 할게 이제 네 두 가지 그리고 지금 서레나의 그 상경이 형인가 그분 오셨네요 하고 있는 사람은 암프하십니다 오늘 서레나 피받아 되나 아 존나 아까워 근데 왜 킹진 레슨이 뭐 피받아 뭐 상경이가 무섭다 상경이는 거의 참하게 생기셨는데 오 쪼록 아 안 나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세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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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내 실력 100% 쓴다 아니 아까 10%정도 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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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.O. Round 2 Fight K.O. Round 3 Cut K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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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이보이보 아무소와도 이렇게 무너지나요? 아 뭐야 아 망했어 질수도 있지 암서완 내가 할게